엘소드 베이버즈, 슬또리모드, 시비한 도시의 혼돈 여기가 복발위 발원지인 시비한 도시이다 이 순서는 복발위 발원지이다 조이소한 또 다른 복발위 일어나기 정해사경의 주모차를 받으며 이항한다고 말합시다 정해에 인연한 복발위 배우민을 찾는 조사를 시작합니다 루카, 이 도시는? 바비앙, 아저씨야, 이 교수는 은 시비한 도시이다 시비한 도시? 예, 이 도시는 몇 년 전에 배우셨고 우리에는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카, 신비한 도시로 우리와 함께 탐험할 수 있을까? 예, 저는 할은 있습니다 루카는 파병과 아리세를 타라부가사의 한도시 정연군 정연군 당이와 군명이 터린 풀어진 결물에 명초 세웠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경우로 누려가는 길은 찾았습니다. 이제 이 구멍으로 누려가 보겠습니다. 누가 화면 안에서는 체육관에 두 여섯 자 나세운 교수를 보았다. 엘수들, 그 같이 아저씨와 승진한 공수를 가지고 여기 세움을 뭐하는 거야? 누가 우리는 이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엘수들에서 도망칠 수 없어. 우리만 하소. 도와주세요. 우리는 엘수들에서 도망칠 수 없다. 난 여기 있어요. 무엇을 원하세요? 엘수들과 일리아나는 종의 복파를 만든 사람이다. 엘수들은 우리 동이 직잡한 데온 사람이다. 기억 좀 마세요. 다시는 두려워 상세 사람은 내가 두부렸습니다. 바비양, 우리는 다시는 구하려고 왔다. 바비양, 너와 너의 가장 청한 친구, 바운아. 바비양, 난 에무린이야. 많아서 반가워. 반가워. 나도 여기에서 난간다. 알겠어요. 우리 모두 태어난 건 이오테. 곧 모두가 학교 태어난 건 이오테. 오늘도 신비의 도시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루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루한 교수 기쁘게 생각합니다. 루카, 너에게 하죠. 많이 있어요. 나는 자신과 자신이 맘에 너무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해요. 루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가십시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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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